할렐루야 너무 과찬을 해주시면 안됩니다 한 번 넘어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작한 저희들을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앞에 있사오니 주님 말씀해주시고 지금 저희들을 인도해주시옵시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해주시옵시고 선여인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시간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다하옵나이다 반갑고요 저는 항상 어디를 가나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 그 제목 말씀하고도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이야기인데 저는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에 어떤 교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어버렸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경험한 거지만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40대에 50대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사상과 생각과 자기의 주관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선지동산에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학식이든 지식이든 모든 경험이든 모든 것들을 다 선반위에서 올려놔라 선반위의 법칙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반위에 올려놓고 이제부터는 이 선지동산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이나 모든 것에 다 채워나가라고 이렇게 한 말씀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이 많이 그 가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이 모세도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이었죠 그가 그 과거가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양을 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아마 원했던 그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향폐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끝내는 부르시어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려놓으십시오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선반 위에 올려놓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나의 지식과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갔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려놓지 않으면 올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선지간에 훈련을 시켜서 연단시키셔서 다 내려놓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모든 것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려놓고 다 내려놓게 하고 그 이후에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궁궐에 살고 있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내가 이 백성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죽이기도 하고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 세우시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신기한 그 광경 앞에 다가갑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신기한 것을 좋아합니다 신기한 광경이 있으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저게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왜 타지 않지? 없어지지 않지? 그런 신기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나무 앞으로 다가갑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나무가 사라지지 않냐 하는 이 신기함 보다는 지금 제 자신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신기한 것이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떨기나무 앞에 왔었던 이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을 벗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신발을 제가 신고 왔잖아요 집안에 들어가면 다 신을 벗어요 신을 신는 것은 밖에 나가기 위해서 돌아다니기 위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신을 신으면 온갖 때 다 갈 수가 있어요 지른 땅 마른 땅 모든 곳에 다 갈 수가 있어요 가시 같은 데도 갈 수가 있고요 도착밭에도 갈 수가 있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것들 내가 가고자 했던 것들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우리는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바라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 김지원 목사님 장기적인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기 목사님 전 목사님 상겹도 못 들리는데 50살은 하나님께서 생각 안 하시고 36살로 보시는 거로 그래서 저희 나이는 36살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나이라고 하는 연수가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숫자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내 나이가 헛되어서 사람 나이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는 오면서 그걸 생각해봤어요 그것을 제법 가사를 바꿔가지고 주의 일을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나를 낫잖아요 이제는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주의 일을 할 것밖에 없잖아요 주의 일을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명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태복음 20장에서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9시, 12시, 3시, 5시 막 나가가지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침 9시에 부르심을 받지 못했지언정 뭐 3시, 5시 늦게 부른받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에 감사하고 나가서 더 열심히 일을 했을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충성을 할 수가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학교 나가가지고 체스, 장기를 두고 있는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사람이 그 장기를 둘 상대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료하게 심심하게 멍하니 앉아있는데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냥 그렇게 앉아계시느니 그림이나 그리시지요 내가 그림을 그려? 아, 붓도 잡을 줄 모르는데? 아, 그걸 배우면 되지요 에이, 그러기엔 내가 너무 늦었어 내 나이 지금 이른이 넘었는데? 그래요? 제가 보기엔 할아버지의 그 연세가 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젊은이의 핀단을 들었던 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미술실을 찾게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그 연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부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더 바탕이 돼가지고 더 성숙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붓을 잡은 손이 막 떨리기도 했지만 그는 하루도 그러지 않고 미술실을 찾아가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새로운 일은 그의 마지막 인생을 풍요롭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평론가인 미국의 샤가리다 하는 그런 극찬을 받았다는 그 해리 니버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격력 속에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그림을 그렸고 남겼고 그의 나이 101살에 22번째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60이 되고 70이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무엇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렇고 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모세 손에 들려줬던 지팡이 달란 그거 하나였지만은 하나님에게 그것이 들려질 때에는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더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80인데요 나는 말도 버벅거리고 제대로 할 줄 모르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군대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란 나 혼자 몸인데요 내 가진 거 이거 지팡이 하나뿐인데요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갈렙의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갈렙이 요단강 건너서 가난에 들어갔을 때 여우수석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이 지금 85세이지만은 내가 저 휘불안 땅에 쳐들어가겠다 그 땅에 가서 그 안악 같은 성령의 본문은요 그 안악 가운데 그 땅에는 안악이 가장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쳐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나이 85세라 우리 김진우 목사님은 지금 88세이시던가요? 36세 36세 죄송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지금 막 올라오면서 제가 읽으면서 생각이 났던 건데 8절 말씀 보면은 그 가난한 땅에 가난한 족숙, 횟족숙, 아모리족숙, 브리스족숙, 희이족숙, 여부수족숙 이런 족숙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책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믿음을 놓치고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이 대책들에게 우리는 먹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순간순간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대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에 이런 큰 대책들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목적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또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늘 누누히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를 수 있죠 이만은 오늘 이 말씀 7절, 8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가났을 때 내가 애급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격적으로 인하여 부르짐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쭉 하면서 가난한 그 지방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땅에 들여 옮기시는 거거든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이 수많은 족속들, 이 대적들 결국은 다 이기고 그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땅이지요 베드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지에 갈 때까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당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목적지에 갈 때까지 우리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 사명 다 감당하고 났지만은 120세가 되었어도 그 눈이 새하지 않냐고 귀도 잘 들리고 그는 건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는 내가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을 좀 잃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잊고 다 이룰지라도 사명이 없으면은 그 삶의 기쁨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은 그 삶의 만족함도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다 한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뜨거운 그 불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 가시떨기라고 뜨거운 불이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은 우리들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이 호랏산 가시떨기나무 앞이든지 아니면 바로강 앞이든지 홍해바다 같은 그러한 곳이든지 산과 강과 온갖 위험이 도사되는 그러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능히 그곳을 이기면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끝을 맺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에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들과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손반 위에 다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내가 있었고 나의 지식이 있었고 나의 경험이 있었고 나의 주건이 있었고 나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에나 주님 주님 다 내려놓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달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어서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란